안녕하세요. 이제 게임방입니다. 계속 이어가야죠. 장비 개선 흉갑을 제작해라. 흉갑을 오, 뭐야? 부드러운 가죽을 줘줘? 여기 뭐야? 흠흠 우와 와, 이거 뭐야 와 야 뭐이 대단한데요? 자, 저기로 가라. 낙타는 뭐 못하나? 낙타 아 야, 이거 괜찮아요 낙타는 잠깐만, 가까운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음, 여기 음 자, 가까운 데로 가죠 흠흠 당연히 오르겠죠, 여기도 아, 못 올라? 어, 뭐 뭐야 못 가는 거야? 왜? 죽을 것 같은데 갔다가 뭐 아 아 진짜 자 우세 아 진짜 자 우세 우세 샌누울을 호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요 야, 저걸 어떻게 쫓아가니 아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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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뭘 하고 싶은데 여기 신전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암송중 아까 여기 오고 있어 오 뭐 떨어지면 낙하데미지? 오 안 좋은데? 아 진짜 손에 땅이 많아가지고 오호 뭐야 야 야야야 야야 야 이거 이런 줄 몰랐지 이런 줄 몰랐어 야게 아 해 시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호 좋은데? 그냥 막 달려들어요 지금 어디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지도 모르겠는데 아하 아 이거는 바우스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하하 그래도 오우씨 물표현 장비 메뉴를 열어서 흉갑을 강화해라 장비 메뉴가 장비 메뉴 흉갑 강화 흉갑 흉갑 이거야? 흉갑이 뭐야 흉 이거구나 제작 오 멋져 이것도 제작하구요 자 퀘스트 완료 자 그 다음에 음 퀘스트 찾기 전체지도 열기 전체지도 열기 전체지도 열기 확대가 아하 확대 이런데 있네요 자 빠른 이동으로 가서 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크리스 엘 피시지 이거 뭐야 유비 센트럴 뭘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온라인이 있는건가요 온라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멀티가 음 자 보조 퀘스트 가까운데 레벨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하나 은 nine 이를 이 그리 천 이 훌륭한 이 에프프 called and a registeredologist. 에프프 tells me you are healing the villagers as best you can. You could give me much pleasure to help you. That is kind of you. May Afkar be blessed. I can always use help. And the soldiers are fruits. Almost every villager has cuts, bruises, broken bones. To help them, I put together a makeshef Parang in the Old Vyration temple.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약의 의미가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여자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린 약의 의미가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의 의미가 통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잃은 것입니다. 약의 의미가 통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ayek. 이것을 가요. 나는 그가 이제 왔습니다. 약의 의미가 통해 오는 것입니다. 자 추적을 하죠. 그러면 맵이 나오겠죠. 어디로 가라는 게. 뭐야? 추적 추적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이 꽃들 보세요. 이거 꽃. 상당하네요. 자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자 뭐야. 자 여기 동기화 뭐야 동기화 지점이 아니야? 나 퀘스트 기록을 추적 아하 이쪽에 오케이 설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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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어허 어허 네 아멘 아 어디 들어가니?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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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숭숭 숭숭숭 완료 약 4mm 강성량 войte 강성량 인해 대단하니까 대단하니까 아니 요즘 게임 같지가 않아요 무슨 몇십년 뒤에 게임 같애 거기서 서있으면 안되겠네 야야야 화살할게 어우 물터는거 까지 낙타가 여기 어딨을텐데 어? 낙타 낙타가 내가 아까 다 죽였던 애들인데 말도 있구나 그렇지 말이 있어야겠지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이쪽에 뭐가 있다? 뭐야? Vultures. Don't worry Rabia. I will make certain they don't bother you anymore. Be careful! Bayek. Stay there! Hey, What?! Wait a sec! 뭐하기 쉬운거지? 난이도가 쉬움이니까 다 씹출면서 갈게요 빠르게 빠르게 흐흐흐흐흐흐흐 야오오오오오 와오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끝났네요 초반이니까 초반이니까 이 장소는 당신이요. 이 장소는 당신이 다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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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퀘스트 알려. 레벨업, 재산. 자, 퀘스트 알려. 레벨업을 했습니다. 레벨업. 목걸이하고 고양이 보자 한번 볼까요 능력 자 재료 상당히 그 다음에 퀘스트를 볼까요 와 이거 이거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애 일단은 스토리를 깨기 위해서는 레벨 5까지는 대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장비하고 뭐 이런걸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또 무슨 퀘스트일까요 푸트레마이오스 그 초반에 나왔던 오프닝때 나왔던 그놈인데 그 다음은 스토리스트가 지휘관을 찾아서 죽어라 지휘관을 찾아서 죽어라 삼겹아 네. 야. 아 이게 뭐야. 사진 찍기가 왜 나오는 거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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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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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i've got you i said i've got you now 으악! your light is mine o た av 네. 네. 에이. 에이. Hey! 트라플리아! 내 way! Hey, wait! Any clue? Nothing... Hey, hold on! Stop the bastard! I see you! Damn it, hurry! Benipe has tools. That's everything. Benipe will be pleased to hear it. I see you! Kil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There you are! I see you! I don't know how to get the answer. I didn't know what to do. The graphic is... It'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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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믈비 tolu mi years brought great sorrow to us all he's statute has been destroyed but not the men behind it here are your tools that captain won't ever come back here 무기를 선택해라 아 뭐야 고마워 조사 검이 좀 안좋은데? 곰봉 오 참 아 무기 곰봉이 낫겠네 고마워 고마워 레벨 4부터 가능 자 퀘스트 완료 오 레벨 4 능력 포인트 퀘스트 아이템 능력 레벨이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아 장비에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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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둥기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메인 퀘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퀘스트 하나에 뭐 레벨 하나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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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백 아 아 네 네 고마워 고마워 그 낙타가 어디 있을 텐데 낙타 없이 그냥 뛰어다니니까 좀 아 좀 그래요 일단 이게 뭐야 지금 시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두워지고 있죠 정말 정말 올라가야되는거야? 순전 뒷편에 잡혀있다. 형! 쩝게 해봐야 할 것 같다. Hey, what? You died! Hey! You're dea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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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not going anywhere! Oh, c... Gumbong... ...상당해요... Do not let them see you! Hey! Hey, wait! Die! Die! Hang on! Where are you going? Hey, fuck! Die! Hey! Got him lined up! Be true, yeah? Target is in red! Going to kill him! My, no! I will nail him!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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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bong... ...sang당히... ...muc직해요... And... Let us out! Let us out... Let us out... Weakly... Go! Where is telomoon? Ah... There are moon... ...and he has died from his wounds... His family will want to better... ...propally...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는 불필요하게 싸울 것 같아서 탈거 소출 오호 그치 이게 있어야지. 아하 오호라 오호라 고치 목표가 어디냐 여기? 이렇게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갑니다.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 왠지 레벨 5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뛰어가라. 이게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진짜 시간이 있는 건지. 아무튼 이 유비식 오픈월드 그 유비 오픈월드라는 뭐 새로운 장르라고 사실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유비식 오픈월드가 저는 저한테 좀 맞거든요. 왜 걔를 왜 이렇게 치고 다니니 저는 재밌어요. 이렇게 선택이 다양하고 할렘하고 말렘말고 하는거 여기 또 데려와야 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가? with her son and daughter Terramoon has paid the price for his recklessness i warned him that his rebelliousness would bring torment and suffering but what happened? they saw these soldiers coming and hiding the cellar but these soldiers burnt the house to the ground to teach everyone a lesson ugh... i'm sorry 아하, 이게 가족 상봉이야 아이고, 좀 짠하네요 아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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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못 싸우는구나. 하아... 오사하는 거 오사하는 거고. 방송 좀... 맵을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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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메인 퀘스트를...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